네, 피페리사이드 오늘은 구석기 연구 불모지였던 호담에서 구석기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기길 한국구석기 학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보성강유역의 구석기 문화를 주제로 특별 전시를 열었는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를 담은 전시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는 늘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에서 맨 처음 살았던 사람은 누구고 또 그들은 어떠한 곳에서 또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또 어떻게 생존했는가 이것이 또 대단히 궁금한데 이번 전시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과거, 다시 말씀드리면 구석기 시대의 생활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 그친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이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점을 전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리플렛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잠깐 보여주시죠. 네, 보성강유역은 호남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된 곳인데요. 이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이 지금 처음으로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도 구석기 시대 그리고 어떤 하나의 강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아마 없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가 열리기까지는 무려 32년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호남에서 제일 처음으로 구석기가 발견된 것은 주암댐 수물지역 조사에서 1986년에 처음으로 고인도를 발굴하다가 뗀석기가 나왔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32년이 됐는데 저희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보성강 유역의 최상류부터 최하류까지 유적들을 조사하고 그 성과들을 갖고서 전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보성강 유역의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에 대한 삼국사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가 또 20여 년간의 보성강 유역의 구석기 문화,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백제나 신라의 역사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만 이 땅에 먼저 살았던 맨 처음 역사의 장을 열었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알기 위해서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유적과 유물을 찾기 위해서 주말마다 우리 박물관 연구원이나 학생들과 함께 지표조사도 다니고 또 순천월평유적 같은 경우는 1998년부터 세 차례나 학술 발굴을 했고 또 장흥신봉유적 같은 경우도 8개월이 넘는 학술 발굴을 통해서 수많은 그 유적과 유물에 대한 학술 자료를 제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네, 보성강 유역에서 현재까지 무려 75개의 구석기 유적을 발견하셨는데요. 그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보성강 유역에서 알려진 유적과 유물은 대체로 약 10만 년 전 그리고 그로부터 한 1만 2천 년, 그래서 한 9만 년 동안의 역사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은 유럽과 비교한다면 내한대탈 사람이나 크로만용 사람이 살았던 중기 구석기 시대, 후기 구석기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83개 유적 중에 보성강 유역에 분포하는 83개 유적 중에 국과 사적, 순천 월평 유적도 있고 또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순천 중내리 유적과 또 장흥신봉 유적이 있기 때문에 보성강 유역에는 아주 다양한 성격의 구석기 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적들은 우리 호남에서 처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또 어떻게 극복하고 그래서 생존했느냐 이런 것을 밝힐 수 있는 보물 참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신봉 유적과 순천 월평 유적에서는 원산지가 백두산과 일본의 규슈로 밝혀진 흑요석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유물로 인해 밝혀진 이 남부 지역에 대한 역사 이야기 잠시 들려주시죠. 네, 장흥이 이제 정남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정남진에서 백두산까지는 직선거리로 800km가 넘어요. 또 일본 규슈에서 흑요석이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서는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본과의 교류를 얘기한다면 왕인 박사를 먼저 떠올려요. 그런데 왕인 박사는 아시다시피 백제시대뿐이고 그런데 그 백제시대뿐보다 훨씬 전인 약 3만 년 전부터 우리 남부 지역과 일본의 규슈 그리고 백두산 이러한 지역을 양 지역을 교류하고 있는 원거리 교류망이 구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메이지대학에 안비룸 마사오 교수는 환동의 구석기 문화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한반도하고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이 어디냐 바로 보성강 유역에 있는 신북유적이다. 그 신북유적에서 백두산과 일본 규슈산 흑요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보성강 구석기 유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보성강 유역에 분포하는 월평유적이라든가 신북유적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의 많은 학자들이 와서 유적 답사를 하고 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도 관찰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 특히 어떤 분, 동북학원대학에 사과와 마사토 씨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1년 동안 우리 광주에 머물면서 구석기 유적 답사와 또 연구를 했고 또 관계 논문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성강 유역의 유적 보존과 유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보성강 유역은 호남에서 구석기 시대의 존재가 가장 먼저 발견된 곳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사적이라든가 전라남도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아주 하이 퀄리티의 유적들이 분포하는 곳이거든요. 또 특히 월평 유적 같은 경우는 국가사적일 뿐더러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유적이 너무 아늑하다, 정말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냥과 채집으로 그래서 여기서 살기 좋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적들이 있고 또 신북 유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후구 구석기 유적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한 8만 평 정도가 되고 또 유물도 3만 1천 점이나 나왔고 그래서 이런 유적들이 보성강 유역에 있는데 이제 공주 석장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석기가 발교된 유적이고요. 또 연천 전공리 유적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와서 대단히 유명한데 이런 데에는 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들이 지역의 금지를 높이고 또 문화관광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호남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성강 유역에 구석기 시대 호남 역사의 첫 장을 보여주는 구석기 시대의 전문 박물관이 좀 세워지고 또 그것이 그럼으로써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또 문화관광 자원의 중획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관람객들이 전시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더 좋을까요? 이번 전시는 이제 다섯 개의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보성강의 자연환경이라든가 또 유적이 어떻게 조사되고 발견되었는가 또 구석기인들의 터전과 삶의 모습은 어떠했고 또 대표되는 유적이라든가 또 석기들의 종류라든가 그리고 구석기 유적과 지역사회 이렇게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시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다 잘 보셨으면 합니다만 특히 구석기 시대가 과연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지역사회와 어떤 유대관계 또는 지역민들과 또 학생들은 그것을 현실 공부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길 한국구석기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